오케이 가자 렛츠고 케미컬 좀 사러 가자 케미컬 저는 지금 페인트 가게에 가고 있어요 오늘 스카이라인의 RB 엔진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빌드할건데 요즘 유행한다는 헤드커버 밸브커버를 도색하기 위해서 화공약품을 사러 페인트집에 가고 있습니다 페인트 리무버 페인트 리무버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페인트 리무버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페인트 리무버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카 capacitor 플러시 가자아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큰대 가자 리무버 페인트 제거제 아저씨가 조심하라고 했어 바닥에서 해 알비 이르기 헤드커버를 새로 도색할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써? 이거 하나 더 사도 되죠? 영희야 과감하게 치자 새로 산다 치고 한번 해볼까? 알비 26 안쪽 분위기가 심장치 않은데? 우리는 이 펴치들의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깨끗하게 민 다음 새로운 색을 입힐 겁니다 무슨 색칠하지? 요즘은 유행이 시크하게 엔진룸을 많이 꾸미는 편이라서 블랙으로 결정 도장할거야 블랙으로 오 일어난다 이거 화학관으로 사잖아 지금 엄청 가려운데 나 지금? 가려워 그냥 가려워 튀지도 않은데 그냥 가려워 튀지도 않은데 깜짝이야 그냥 가려워 야 너 오면 안돈다 뭐야 야 우와 우와 야 파컨 튀겨 우와 지금 10분 경과 10분 경과 됐는데 오 가려 됐다 제임스 보이지? 응 해보고 싶어? 해볼래? 아니 아니면 자 보라 잘 냄새별 안 나네 아 그래? 나 마스크 써서 그냥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음 지금 이거는 건조가 덜 돼서 잘 밀려 약이 묻어 있어서 그럼 귀찮아겠어 조심하랬는데 아저씨가 난 조심성 없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제 얘네들 거의 두꺼운 거 다 날라갔어 구워 그냥 이러고 잠깐 놀다 오면 다 돼 있을 거야 이 봐라 다 날린다 완전히 다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안 묻었지 손해 도장은 좀 햇빛 있는 날 해야 되는데 도장은 내일 해야 될 거 같아 일단 이대로 조금 둡니다 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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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닦다 그냥 닦아도 되겠다 오 다 닦았어 오 좋다 오케이 완료 아이언맨으로 만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도장에 들어간다 도장 고만들어 고만들어 자 지난번 헤드커버 세척 작업과 림버를 이용해서 기존 칠을 베껴는 세척 작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두 달이 지난 거 같아요 원래 언제 한다고 했지 내일 저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한팔을 했습니다 고만들어 그래서 이 결종 도장 페인트를 이용해서 블랙으로 칠을 할 거예요 이거 얼마야? 뭐 내가 살 때는 국내에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사갖고 왔는데 한 2-3만원 줬나? 자 오늘 준비물은 자 페인트 현재는 아이언맨 제작단계의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주요 부위 어 분영 주먹 몇 군데만 여기랑 여기 이 부분 마스킹을 해주고 작업에 들어가겠다 아 이건데 왜 다 뛰어 굳이 짤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스킹에 얼마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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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걸로 뭐 하려고 왜 불을 써? 여기 열 줘야 돼 빼려면? 누가 더 좋은 fá? 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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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아 어 야야야 벌레 벌레? 응 어차피 얘가 이렇게 막 섬세하게 두 장면이 남는 게 아니어서 대충 해도 될 것 같다 바로 열처리 그냥 새까매 보이지? 잘못 샀나? 결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표면이 너무 매끄러운 거 아니야? 그런가? 잘못 샀겨? 어? 야 벌레 앉았어 아이 개자식 아이 저거 개자식 어 이거 안 되겠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나 진짜 원래 동물도 잘 안 죽였는데 곤충이나 아직 살았어 봐봐 야 놔줘 놔줘 밖에다가 어디 가야 돼? 오 야 또 앉았어 구멍에 또 여기도 앉았어 아 아 아 잠시 숨을 못 쉴 거 같아 지금 숨이 안 쉬어져 아 아 아 아 이따 문을 좀 닫자 페인트 잘못 샀는가? 윙클 플러스 윙클 피니쉬 듀러블 텍스처 코팅 아 맞는데 맞어? 제대로 샀어 지금 일어나오는데? 네 오면 다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손님들의 도착 같은 시에 10분간 다행히 들어간다 재밌지? 어우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너무 타워 오 잘 나왔네 아직 건조가 덜 됐네 아 더 말라야돼? 응 오 아직 안 말랐어 그래도 오 이 텍스처 느낌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건조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 이 상태에서 끼고 시동을 걸면은 더욱 잘 된다 하더라고 아 열을 먹으니까? 열을 먹으니까 색도 한번 변한다 하더라고 여기서 이게 약간 검정색인데 약간 회색톤으로 좀 바뀐다고 음 일단 도착을 끝냈다 끝 끝 다음은 엔진 조립이다 자 이렇게 끝 인 줄 알았으나 상길아 예 너만 오토바이 없어 나만 없어 오토바이가 없단 말이야? 없어 오토바이가 없어? 야 너도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항이 없단 말이야 아 아 제일IP 네 아 아 아 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